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공기가 너무 좋지요? 달지요? 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네요 계속 마시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음식이 맛있나요? 네 진짜 맛있죠? 네 사람들마다 얘기해요 음식이 너무 간도 맞고 맛도 맞고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죠?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여기서 먹고 있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건강적인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가장 좋은 음식 우리가 지금 받아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육신의 몸이 지탱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진리를 주셨는데 네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나를 먹어야 산다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창조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은 죄인에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영생하는 음식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밥만 잡수고 좋아하지 마시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의 타락과 그 죄를 처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담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신 그분의 사랑 여러분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 죄가 들어왔고 사탄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생명으로 서 계시는 그분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죄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탐냈지요 감히 창조주의 권위와 창조주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했던 사탄은 결국은 죄를 가지고 우주에 들어왔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큰 우주의 구속 문제를 두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창조의 계획과 창조 속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것이 우리 지구 창조에서 다 나타나게 돼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저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절대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전화기 혹시 못 끄으면 끄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서툴한 언어로 이 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와 맺은 언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언의 신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당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주는 생명 에너지를 받아야 영생할 수 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물질로 만들어낸 것이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이시고 하나님 속에 깊은 곳에 그하셨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그분은 모든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도록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 그 근육과 섬유질과 그 모든 물질에 하나님의 법이 통과하고 흘러 역사할 수 있는 법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화이뿌이는 우리 인체의 모든 섬유질과 근육과 생리기관에 세포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통과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법을 세워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정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되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도 영원한 복음 둘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도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히 완성되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세제 천사 기별 속에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에서 이 모든 일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큰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라 하더라 예배 회복 안식일 회복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하도록 죄인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서 영생하도록 회복시켜 줄게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 바벨론 사탄이 지배하려는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니까 빨리 돌아오느라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지만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그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생을 할 것이고 그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이 지구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됐지 뭐 그럭저럭 살다가 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바를 창조하시고 안식일 재정을 통해서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때 영생에 있다고 하는 그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이 안식일 개명 이것을 하나의 지킬 것인가 안 이해할 것인가에 우리들의 순종의 시금석으로 세워놓은 게 선악과라 그랬죠 그런데 선악과 앞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고 사단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간이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리라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아담하우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시키고 그분에 대해서 불신을 일으키는 유혹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사탄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 돼 그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 유익을 위해서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 죄가 조상에게로 이 죄가 들어와서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정신을 받고 그런 진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품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오해를 하면서 내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 나는 너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먹지 말아라 피조물들이 죄악을 알면 죄가 없는 세상에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화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이제 이 영생의 약속을 안식이를 통해 주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그분은 아담 하와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는 그들이 만약에 선화과를 먹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선화과를 먹기로 선택하고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다 어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와가 남편을 떠나서 선화과 나무 옆을 거닐고 있을 때 기회를 틈타서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와에게 선화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이 선화과를 먹은 하와의 기분이 정말 짜릿하고 야렷하고 이상한 흥분에 쌓여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줬을 때 남편은 이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지만 자기 아내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내를 네 몸처럼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니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을 보지 못해 함께 죽음의 자리에 뛰어든 사람이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함께 먹었어요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해서 선화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선택은 했지만 아내의 죽음에 자기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 정신은 우리 인간의 죽음에 예수님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죄가 아담만의 역사니까 자기의 본색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초기 문집에 보면 아담이 선화과를 먹게 된 동기를 기록해놨습니다 아내가 홀로 죽어가는 그 죽음의 징조를 보면서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습니까? 하와가 왜 선화과를 먹었는지 아담이 왜 선화과를 먹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하와를 찾아오셔서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째 천사가 전하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걸 조사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 조사는요 범죄한 인간의 죄가 처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공정한 처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아담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너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으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이것은 하와나 아담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먹은 게 아니고 하와는 뱀으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죄를 받아들인 결과가 선화과를 먹게 된 것이고 아담은 하와가 먹고 죽어가는 그 죽음에 마음이 끌리고 하와의 말에 또 미혹이 돼서 받아 먹었지만 이것도 고의로 먹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 하나 성경과 연애신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부조화 선지자에도 보면 대쟁투에도 보면 하와의 분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죄는 사단이 가지고 왔고 반역자는 사단이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권위에 대한 품성에 대한 그분의 율법에 대한 반역정신을 일으킨 존재는 사탄이라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뱀을 매개물로 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죄를 하와에게 넣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니까 그 바이러스가 하는 정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병 알아보셨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살이 나고 심한 사람들 잠도 못 자고 경쟁해요 열이 나고 코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몸살 나고 이게 다 뭐가 하는 짓입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일으키는 정상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정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이 반역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반역했고 그 반역한 죄를 하와에게 감염시켰어 바이러스 균이 감염이 되면 정상이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죄들은 그것이 다 사탄이 준 그 죄의 정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가 한 거예요 죄가 한 것이에요 코물 나고 가래가 하고 기침하고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는 거예요 오미크로니 하는 겁니까?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이걸 일으키듯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죄는 모든 죗된 행동들은 죄가 들어와서 일으키는 반응이고 그 정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흉측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죗된 행위는 그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죄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큰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극심한 악에 빠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동정하십니다 내게 와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게로 와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검식 기도를 하실 때 사탄이 직접 나타났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까딱했으면 금식 끝나고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떡을 먹게 하는 줄 알도록 착각하도록 사탄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겠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게 사탄이 온 줄을 어떻게 아셨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에 예수님은 알아챘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강변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믿어요 왜요 침례받을 때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제물로 드리실 거에 대한 침례를 그분이 미리 받으셨거든요 그때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주시는 반면에 그리스도와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검식기도를 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하는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말라 이 말이야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 이건 누구에게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이에게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했느냐 그걸 네가 믿느냐 믿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먹으면 네가 더 좋은 거야 그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고 혼란을 가져오도록 해서 돌이 뜨게 되겠어 먹이라고 했을 때 그 따라오는 세 가지 따라오는 두 가지 보태서 세 가지 유혹에서 예수님은 오직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때의 사탄은 비참한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나서 미혹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셨으니까 그리고 사탄이 돌아가서 자기 군사들을 모아놓고 모의 작전을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가면 안 되겠어 누구를 통해 가자 대리자를 써자 그 대리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장노들 바리세인 서기관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매개물로 써서 사탄이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끌고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예수님을 괴롭히고 이 사업의 방해를 일으키는 존재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보나우면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는데 그게 귀신들인 광인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 속에서 괴락을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말도 들은 거에 자기 감정을 보태서 화전시켜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관계에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못된 정신들은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 사탄이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적인 인간 안에는 사탄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필요할 때 자기의 매개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구만 없으면 사탄의 머리를 깨고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님만 내 안에 좌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사탄은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자기의 매개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약한 자를 짓누르고 높은 자 앞에 가서는 아부하고 이런 못된 나쁜 짓은 누가 하는 것이라? 사탄이 하는 것이라 내가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아무리 기침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기침이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인도 하고 가늠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별별 짓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계획을 하고 내 마음에 품어서 내 말로 행동으로 내가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가 고의로 했다 안 합니다 누가 하는 걸 아시니까요? 사탄이 하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걸 네가 먹었느냐 저 아내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됐어 통과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통과 뱀에게 가서 네가 그랬구나 그건 핑계 알려지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에 오셔서 왜 조사를 해야 되는가 공의로운 심판이 우주 앞에서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이 암암리아를 처리할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변을 해 주셔야 됐어요 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선호과를 먹기는 먹었지만 이들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했는 것이다 그러니 저들을 구원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공의로운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의 인간의 법도 사람이 뭔가를 일을 저지르고 나면 경찰에 와서 잡아다 수사를 하잖아요 너 왜 이런 짓 했냐? 이게 고의적으로 네가 계획적으로 한 거냐 돌발적으로 실수를 한 거냐 거기에 따라서 제형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간도 인간의 죄를 다스릴 때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거든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범죄에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하바가 범죄한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민숙이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난 땅 분배 이걸 다 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뭘 세우려 했느냐 하면 가난 땅 안에 세 곳, 강 건너 바깥에 세 곳, 여섯 곳에 도피성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그 땅에 우거하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간에 거기에 와서 어떤 범죄를 행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피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민숙이 35장 9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는 죽이되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 고살하지 않은 사람, 실수로 죽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되 계획적으로 죽이거나 계획적으로 죽일 때 어떤 연장을 사용하거나 어떤 무기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든지 어느 기회를 봐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달려와도 거기 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장노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살인자를, 죄인을 조사를 다 철저히 해요 그래서 고의로 죽여놓고 내가 실수로 죽였다고 봐서 아무리 거짓 증언을 해도 이 장노들이 다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의 죄는 고의성이 있다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지인을 도피성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럼 바깥에서 그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던 죽은 자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바로 죽여버려도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가 장난치든지 싸우든지 하다가 밀어서 죽었다든지 어떤 연장을 던지다가 잘못 맞아서 죽었다든지 절대로 고의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가 죽었을 때 그때도 상대방 가족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 살인자를 잡으려고 할 때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도피성 안에만 들어오면 더 이상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가 자기 죄가 처리될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숙이 35장 28절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운한 복음을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구조화 선지자 516조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유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상황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의 피를 대신 그분이 흘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보호를 받고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도록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성경의 고대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만 도피성에 와서 보호를 받고 자유의 몸으로 회복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이 세상 죄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불법을 행해서 죽게 된 이 죄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영원한 영원한 두 번째 사망을 면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보호를 받고 속죄함을 받고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영원한 우주 금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분 그분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의로 지었다고 안 하고 실수다 네가 지은 모든 죄는 네가 한 게 아니고 사탄이 죄를 집어넣어서 네가 거기에 죄의 정상을 드러낸 것뿐이니까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탄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뿐이다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조사 심판의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했다? 아담은 아내 말 듣고 아내는 사탄 말 듣고 사탄은 핑계할 거 있어요 없어요? 고의로 했으니까 핑계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받고 죽어야 합니까? 사탄이 받고 죽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마지막 속죄사업과 함께 조사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조사는 뭘 조사하는 겁니까? 아담 하바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한 것 아니지 사탄이 너를 미혹해서 네가 미혹을 당해서 죄를 저질렀지 그러니 너는 죄가 가볍다 그니는 죽음은 너에게 선고 안 한다 그 대신 네 죄 때문에 내가 가서 죽어주고 이 사탄과의 싸워서 승리해서 내가 이 죄를 사탄에게 돌려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책임지면 죄의 책임은 죽음이기 때문에 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사탄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받아서 그 죄가 요구하는 죽음을 그분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죄를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사탄에게 전가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라 지금 이런 심판이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인데요 이 조사 심판이야말로 이 땅에 온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죄가 영원히 끝나는 심판 아닙니까? 억울하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억울하게 고통당한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영원히 풀어주고 그 죄를 가지고 온 사탄에게 이 죄를 전가시켜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선고하는 이 조사 심판이야말로 공의로운 심판이요 사랑의 심판이요 우리 인류들에게는 자비의 기별입니다 이게 이 땅에 보내지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 이것이 새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마감하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최후 기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의인은 의유롭게 죄인은 죗대게 이제 두 무리가 확실하게 조사 심판을 통해서 분리됐지요 죄를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예수님 내 이거 죄가 싫어요 이거 나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나왔어요 그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요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예수님 나 이거 죄 버리고 싶어요 나 이거 싫어요 나 저 사람 미워하는 것도 싫어요 나 저 사람 시기질투하고 있는 나도 너무 괴로워요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예수님 이 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셔야 되는 것이고 우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온 우주 앞에 입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긴 시간 이 구속사업을 완성시키기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싫어서 나 이거 싫어요 나 죄의 종으로 사는 거 싫어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죄는 어떤 죄든지 예수님이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지금 내 죄가 얼마나 크는지 큰지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거 다 사탄이 가져다 준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이니까 내 행위에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거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세요 오늘 당장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싫어하지 네가 싫어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거 다 시킨 거 아니냐 알았어 그건 내가 받아서 사탄에게 넘겨주고 너는 절대로 죄를 몰랐던 사람처럼 깨끗하게 죄로부터 도말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사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착한 행실은 그게 다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행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죄책의 기록이 다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서는 전부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의의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게 조사심판이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의를 가지고 조사심판을 받으라는 기별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가 크게 맺히고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도 돌아와서 조사심판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심판에 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거 하나 분명히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요 이제 이 조사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의인 데리러 오실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원래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몸은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영생하는 의의 씨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된 그 씨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서 철 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죠? 악인들 심판한다 그랬죠? 그리고 철 년 후에 구원 받은 백성들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까? 네 이 땅에 요한계시로 19장이에요 20장이에요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 다 부활시킵니다 그게 악인의 부활이에요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심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심판은 이미 철 년 동안에 다 해놓은 것을 그들에게 펼쳐서 너희들은 왜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마지막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자기의 일생에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준답니다 이게 살아남는 이들 마지막 부분에 가면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는데도 죄가 좋아서 죄를 즐기고 따라가서 죄를 밥 먹던 맛있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죄를 원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 살다가 사단과 함께 영영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살아남는 이들에 있는 말씀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험을 볼 때에 마비된 듯 보인다 한때 돕는 그룹이었던 그는 그가 떨어진 그 지위를 기억한다 빛나는 천사 아침의 아들이 어찌도 그처럼 달라지고 타락하였는가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반역이 자신을 하늘에 살기에 무적당하게 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비난하는 사단의 소리는 이제 잠잠해졌다 사탄이 여호와께 퍼부었던 비난은 모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탄은 이제 엎드려 자기가 받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고백한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대쟁투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의무는 명백해 했다 하나님의 공인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온 세계 앞에 명확히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렀다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 앞에 어쩔 수 없이 부복하면서도 그의 품성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반역의 정신은 마치 손눈 물줄기처럼 다시 터져난다 미친 듯이 노기가 등등하여 사탄은 대쟁투에 굴러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하늘의 왕을 대적할 마지막 대쟁투의 결정적 시간이 이르렀다 사탄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돌진에 들어가 격분한 태도로서 그들을 선동하여 즉시 일어나 전쟁에 나가라고 선동한다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여 반역하게 했던 그 셀 수 없는 사람 중에 사탄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탄의 권세는 끝났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진다 땅이 파괴된다 땅속 깊이 감추인 무기는 폭발한다 핥는 듯한 불길이 땅이 갈라진 틈 속에서 솟구쳐 날다 바위에도 불이 불린다 극렬한 풀묵불 같은 날이 온 것이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가리로다 베드로우서 3장 10장 도백 골짜기의 불이 그 왕 즉 반역의 두목 사탄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 형장은 깊고 넓게 되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이사야 33장 13장 지구의 포면은 한계에 녹아진 부머리여 끓고 있는 넓은 불바다와 바다 이 날은 곧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이다 살아남은 이들 427에서 420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탄은 영원한 심판으로 끝납니다 죄와 죄인들은 이 땅에서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천사 중에서도 천사장이었던 그 화려한 지기에서 천사들의 대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반역함으로 창조주를 반역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이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죄를 가지고 반역한 사탄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죄를 즐겁게 받아 먹고 마시고 죄를 즐기고 살아온 모든 죄인들이 함께 멸망받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나와 내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구원되었던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바깥에 그 뜨거운 불에 타고 있다면 마지막 눈물을 우리는 거기서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할 일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복음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가 죄에 사로잡혀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즐겁어서 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단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멸하고 싶은 마음은 한 댓글도 없는 분이지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죄를 영원히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사함을 받고 조사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 세상에 봉사해야 할 봉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그 불바다에서 타지 않도록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뿐 아니라 이웃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심판은 이제 영원히 죄가 끝나는 사탄이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죄는 영원히 끝나게 돼 있어 그 죄를 끝내주시려고 죄의 장보리는 사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나는 죽음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사탄을 심판하고 사탄이 내거라고 주장하는 이 땅을 다시 찾아서 이 땅에 창조된 백성들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아무도 몰라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이 복음 전하고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큰 사랑 우리의 모든 흐물을 그 원인부터 아시는 우리 아버지 나는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야 그건 사탄이 했어 이거 사탄에게 옮겨주게 그 죄를 빨리 나에게 가지고 오느라고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해결을 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